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 교환 무슨 한? 교환 옳은 것 1번 맞고 2번 털렸지 와 털렸노? 그렇지 약정이라는 말은 있어야 되는데 이전함으로써 하면 이건 어떨 때고 이행이지 이전하는 것은 이건 무슨 행? 이행이지 그 다음에 보충금 여러분 그냥 양재산권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한 사람권은 1억 한 사람은 8천 8천짜리 물건 주는 사람은 얼마 붙여서 2천 돈을 얹어서 여기도 무슨금? 보충금 무슨전? 금전 그래서 이 보충금에 관해서는 다시 무슨금에 관해서는 보충금 금이지 금이니까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무슨금? 보충금 금이니까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보충금을 줘도 전체 계약은 다시 뭐 전체 계약은 뭐다? 교환이다 다시 보충금에 관해서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고 전체 계약은 뭐다? 교환 그래서 보충금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 계약은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교환이고 낙승 계약이다 요물이 아니고 무슨성? 낙승 됐습니까? 보충금에 관해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민법 규정지만 그럼 교환은 담보청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유상이니까 무슨상? 유상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갑은 1억 4천 얼은 1억 7천 그럼 차이나는 거 얼마? 3천 갑이 얼에게 준다 틀린 것 1번 왜 틀렸노? 뭐 어떤걸 처분행이라노? 어떤걸 처분행이라노? 그렇지 물건과 준물건행이를 무슨행이? 처분행이고 약정은 이건 채권행이잖아요 약정은 무슨행이? 채권행이 처분행이는 어느거? 물건과 준물건행이가 처분행이고 약정은 무슨행이? 채권행이 그렇지 그 다음 2번 해설해라 동시행 2번은 무슨행? 동시행 3번은 감히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걸 어리게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목적 달수할 수 없으면 어른 무슨재?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책임? 담보책임 그렇지? 무슨 책임? 담보책임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아파트가 제3자 병의 화재로 하면 이건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면하고 잃는다 그 다음에 어쨌든 4번은 무슨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치? 제3자 병의 방화로 5번 갑의 3천만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치? 그 다음 2번 갑의 엑스토리아 어로와이 주택교환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소급효로 보호되는 제3자 자 소급효로서 보호되는 제3자 한번 빨리 무슨 이유? 물건류 여러분 전에 소유권이 등기된 사람 물건류 그 다음 2번 그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물건류 그 다음에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이건 무슨 이유? 물건류 근데 토지상에 건물을 지은 자 지금 계약은 뭐? 토지가 해제되었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 건물 지은 자는 이거 교환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제3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언어가 리얼 되겠습니까? 네 뭔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는 여러분 그럼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거는 매매에서는 매매에서는 주로 무슨금? 계약금 과실 주로 잘 내는게 인도장소 그 다음에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환매와 재매매약 환매와 재매매약 뭐 이런게 있잖아 그치? 맞습니까? 예 여기서 주로 잘되는게 아까 계약금 담보 책임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부수적이고 그치? 그 다음에 임대차에도 임대차는 뭐 나오냐면 구조 구조에서 뭘 가면 되냐면 비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종류 종류에서는 토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거 어느 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매수청구권 그냥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뭐? 구속물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요런걸 지고 있어야 된다고 막 문제 푸는게 근데 여러분 항상 이제 막판이니까 그치? 아까 그 담보 책임에서는 항상 책임을 묻는 누구? 매수인 상태 위험부담 그 다음에 또 그 계약체결상의 과실에도 손해배상청구하는 사람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의무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이렇게 내게 그치? 그런 요건 요건 항상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보통은 무슨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뭐다 예외가 있잖아 그치 무슨칙? 원칙이 있고 뭐다 예외 그치 그럼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용 원칙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근데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특약 원상복구 원상회복 특약하거나 그치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특약하거나 또 비업시허시허 다시 뭐 비업시허시허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처음부터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차인 그치 근데 대규모 수수는 무조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뭐 그런거 그치 판례 그럼 여기도 셋다 강인규정 셋다 무슨 규정 강인규정인데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근데 요 두개 마찬가지지 임차인이 투안자본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파격적으로 저렴 다시 뭐 파격적으로 저렴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 해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충분히 투안 자본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 그런 이익을 통해서 자기가 임차인이 전부 다 다 챙겼다 그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런거 그치 그런거 여러분 챙겨주면 가고 원래는 토지임대차에서 어리 건물 지었다 몇단계 구조냐 하면 2단계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하면 1단계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하면 뭐하세요 사세요 근데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무슨 통고 해지 통고했다 그러면 갱신할 생각이 없다 미리 표시한거 그럴 때 막바로 뭐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거 그래서 지상물 매수는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이런거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조건 몇개 세개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제목까지 공부하는거지 자 갑니다 1번 임대차 옳은거 1번 임차인은 필요비 있다 없다 있다 묵시적으로 갱신 법정 갱신되면 제상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예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업무를 멸하는 대신 유익비 사안 정권 포기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와 비용 100% 무슨 규정 이미 규정 그 다음에 동의없이 전대했는데 자 여러분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끊고 그 뒤에 핵심단을 찾아라 해지하지 않고 다시 뭐 해지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손해배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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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뭐 안했다 해지하지 않고 하면 여전히 뭘 받고 있다 차임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고 있다 차임 그럼 전차인에게 임대인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최장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최장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갑니다 지상권 임차권 4번 4번 묵시적 갱신 하면 뭐 임대 차이만 있고 지상권에서는 어떻다 기간 땡 하면 무조건 소멸한다 용익물권은 땡 하면 뭐한다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건물 전세에서만 법정갱신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용익물권은 기간 땡 하면 뭐한다 소멸하고 원칙 무슨 갱신 무슨 갱신 없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아 5번 5번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 차이점은 자유롭다 언제든지 당사 해지 통과하고 임대인이 하면 매달 6월 임차인이 하면 매달 1월 그치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으면 구조와 종류의 최단기간 이런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그 다음 오른 것 오른 거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언제나가 아니고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다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2번 2번 이거 토지임대차에서 그럼 첫째 줄 등기는 임차권 등기 무슨권 등기 임차권 등기 안해도 임차인이 입원 등기 건물 보존 등기 다시 뭐 건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한때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건물 보존 등기 하면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2번 짱 중요 3번 갑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다 없다 3번도 같이 기억하고 됐습니까 동의해 가지고 이미 뭐 양도 전대했다 뭐 없다 철회 없다 원칙 그 다음 무단전대의 경우 불법 점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거를 이유로 됐습니까 자 불법 점거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이거는 원칙 그죠 원칙 뭐 해야 해지하면은 무슨 배상 임차인하고 해지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지 안하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죠 일단은 누구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 그죠 하고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무단전대를 이유로 무슨 전대 무단전대를 이유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임대차는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죠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2번만 기억한다 2번 몇 번만 기억한다 2번 2번 짱 중요 4번은 두 개로 나눠야 된다 해지 안했다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고 손해배상 있고 그지 그런가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존속에 관해서 틀린 것 여러분 4번 틀렸다 여러분 고기 돌고 4번 기간 안정했다 무한정했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인데 그 임대인의 유월 그거를 다시 뭐 임대인의 유월을 단춘하는 약정 하면 무효 우순대인의 유월을 임대인의 유월을 단춘한다는 약정 하면 위현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그 다음 5번 갑니다 비용상한 1번 맞다 1번 맞다 필요비 즉시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2번 윗비는 증가가 무슨 존 현존 3번 끝나고 나서 비용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6월 그 다음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목적물에 들은 비용이 해제 해지 후 지출한 경우 비용은 피담보청권 유치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핵심 단어 그렇지 해제한 후 비용 들어갔다 비용상한 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무슨 권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치고 그 다음 6번 임차인 A가 B가 새는 지붕의 귀화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용 옳은 것 되겠습니까 기억은 A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즉시 또는 끝나고 나서 끝났을 때에 1번 지문 이렇게 내면 안 된다 필요비 같으면 지출 즉시 유익변 같으면 종료 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할 수 있다 유치권 그치 그런데 1번 뒤에 답은 맞는 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막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일으킬 필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운 거 맞게끔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 만약에 지붕의 기화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대로 유지 수선 이렇게 하면 무슨 비 필요비 가치를 증가시키면 무슨 비 유익비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A는 임대인과 사이의 약정으로 위 비용 상한 정권을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비용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뒤에 맞는 것은 기업과 니은으로 되어 있다 답은 그 다음에 A는 비용 상한을 하기 위해 유치권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들 안에 돌려받아야 유걸 해지 후에 비용 들어갔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치 비용 들어간 경우 비용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비용은 있다 없다 있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치 그런가 그 다음 7번 A가 비용 지출했다 아래 오른 것 1번 기업 X 기업 X죠 기업 X잖아요 줄 쳐라 어디 도로 포장 비용은 뭣고 유익비다 도로 포장 비용은 무슨 비 유익비지 유익비는 비용은 무슨 건 유치권이지 무슨 유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무슨 건 유치권 그 다음에 A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비용 상한 증권은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A는 필요비 사은 받기 위하여 근무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그 다음 증가시켜 동력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아까 핵심 단어 독립한 물건 하면 무슨 물 부속물이지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그래서 다 틀리고 답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와 유익비 옳은 것 1번 유익비 무슨 시 종료 시 구성 부분의 일체 이건 무슨 비 유익비 어디에도 줄 치노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그게 핵심 다르 부속물 매수 아까 계약 갱신 지상물 부속물 세 개 무슨 규정 가임비정 불리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는 매수청권에 행사할 수 없다 자 일시사용 인정되는 거 되라 비용 또 2기 또 양도전대금지 세 개 꼭 기억한다 일시사용 예고해야지 몇 개 세 개 어느 거 비용사한청구 몇 개 2기 연체해지 그 다음 뭐 동의없이 양도전대금지 그런 거 세 개 그건 무슨 사용에도 적용한다 일시사용 그 다음 5번은 바람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 해서 답은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뒤에 2번으로 되어 있는 거 몇 번으로 고쳐야 된다 1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6번도 그죠 뭐냐면 아까 6번은 아까 만약에 답으로 하면은 몇 번만 해야 된다 몇 번 원래 니언만 해야지 그지 기억은 즉시 또는 뭐 종료시에 이렇게 하면 안된댔지 그지 종료 후에 만약에 유익비 같으면 유익비 어쨌든 뭐 필요비는 뭐 지출 즉시 유익비는 뭐 종료시에 그지 어쨌든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지상물 매수청구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아까 했죠 지상물 매수는 원칙 몇 단계 구조 2단계 기간이 끝나고 무슨 존 현존 하면은 1차적으로 계약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기간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무슨 통고 해지 통고 한다는 말은 이미 임대인이 갱신할 생각이 없다 하면은 근데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무슨 청구 없이 계약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나머지 2, 3은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2, 3은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학력권을 갖추고 있을 때는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 4번은 무슨 당시? 행사 만약에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문제하면서 안에 포인트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다음 편에 넘어가서 5번도 판례인데 다 판례잖아요 지문이 그지? 5번은 만약에 건물을 지었는데 제3자 토지에 걸쳐있다 다시 건물이 누구 토지에 걸쳐있다? 제3자 무슨 대인? 임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대상만 되는 것만 사세요 할 수 있다 누구 토지에 해당하는 거? 임대인 토지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무슨 소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10번 갑니다 기간 약정이 없이 건물을 한 채를 뭐하고 신축하고 갑은 11년 8월 1일 의뢰계 임대차 해지 통과했다 기간 정함이 없는데 해지 통과했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막바로 뭐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털린 거 그러면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그 다음 의리 매수 청구는 갑은 원칙적으로 거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의리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할 필요는 없다 원래는 갱신 청구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는 없다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면 모든 권리 박탈합니다 매수 청구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5번 갑을사의 임대차 계약에서 갑을사의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어른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원칙 맨날은 철거하기로 한 특약 원칙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그 다음 11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철거하기로 한 약정 유효하게 되려면 꼭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무슨 기간? 장기간 파격적으로 저렴하면 철거하기로 한 약정 그대로 유효고 그런 경우는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 없으면 철거하기로 한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여전히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1번 갑니다 오른건 1번 짱중료 1번 뭐 중요? 짱중료 무슨 말? 등기 되어있어도 뭐 되어있어도 등기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을 뿐이지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 되어있어도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 하려면 임대인은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11번에 1번 짱중료 중료 지문 등기 되어있어도 동의 없이는 양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깎아주세요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깎아주세요 올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못 깎는다 하는 약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정액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어쨌든 깎아주세요 감액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즉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무슨 시? 즉시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무슨 시? 즉시 기간 안정해가지고 해지 통과하면 매달 6월까지 위반하면 무슨 시? 즉시 그 다음 차임연체기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 아니죠 차임연체기 보증금과 관계없이 몇 기? 2기 무슨 기? 2기 하면 임대인은 연체를 이유로 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도 누적된 액이 몇 기 2기에 달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2기라는 것은 이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몇 회에 해당하는 액 2기에 해당하는 액을 이야기한다 그럼 월세가 얼마? 10만원이다 얼마 밀려있으면 윗반? 20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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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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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얼마? 20만원 이해가 아니고 몇 회에 해당하는 액? 이해에 해당하는 액 그게 몇 기? 2기 그 다음 12번 갑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에 월 건물을 임차한 값은 6개월 전에 50만원 중 30만원 그 다음에 지난달에 50만원 중 30만원 지금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계에 110만원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월 50만원인데 이미 몇 기 넘었네? 2기 한 번 무슨 반? 윗반? 오른 것 갑은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게 아니므로 해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얼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과 후 유거리 아니고 무슨 시? 적시 위반한 경우는 무슨 시? 적시 얼이 종료 전이라 할지라도 참 연체에서 보증금을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여러분 임차 임대위는 깔 수도 있고 까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다 임대위는 무슨 택발리? 선택 그러나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라고 충당을 청구할 수 없고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임대위는 충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3번 정답 임차인은 충당할 것을 주장하여 거절 있다 없다? 없다 의뢰 일반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갑은 부속물 매수청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슨 반? 윗반으로 종료된 경우는 매수청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반? 윗반.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자 13번 갑니다 옳은 거 임대인이 보존행위한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번 맞다 맞고 그 다음에 원래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냐면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보존행위 한다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보존행위로 인해 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는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은 무슨 지?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기간 수리 무슨 기간 수리? 장기간 수리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핵심 단어 채무불리행 하면 행사할 수 없다 모든 것 박탈한다 그 다음 기간 약정이 없는 해지 통고에서 소멸하는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무슨 청구 없이?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갑니다 임차무는 일부가 임차인을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이거 산사태 무슨 사태? 산사태 임차인은 당연히 OXX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목적 달성 가능하면 임대 차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됐습니까? 그럼 목적 달성 가능하면 임대 차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 청구에서 감액된다 당연히 감액된다 OXX 무슨 청구에 의하여 감액청구에 의하여 감액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은 틀린 이유가 당연히 그 다음에 임차인은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아니요요요요 임차인이 임차무를 뭐하기 전에는 임차무를 뭐하기 전에는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는데 원래는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청구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면은 무슨 차이는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됐습니까? 반환을 무슨 절? 거절이다 우리 그 동시행 할 때 했잖아요 이행 청구는 자기 채무 이행 안 해도 무슨 거 청구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5번도 조금 지문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반환을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은 그래서 반환하기 전에는 청구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다 청구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그 다음 14번 갑니다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은 갑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양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양도했다 틀린 거 자 그러면 이건 동의 없이 양도 뭐 없이 양도? 동의 없이 양도 을은 등기를 갖춘 대학력일지라도 동의 승낙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등기는 대학력권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등기됐고 대학력 갖췄다고 해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승낙은 여러분 양도 승낙은 무슨 요건이고? 양도 승낙은 무슨 요건이고? 양도 승낙은 무슨 요건이고? 대학력권이다 무슨 차이니? 전 차이니 무슨 대인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대학력권이지 무슨 요건? 대학력권 꼭 기억한다 동의 승낙은 무슨 요건? 대학력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을과 병사의 양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한 병은 을에게 양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뭐고?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 어리 임차 건물을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격려하던 자신의 처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는 요건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갑은 임대차를 해제하는 대신에 무단양수인 병에게 목적물 반항 가르베야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다 뭐하는 뭐하라고 해제 안하고 다시 뭐하라고 해제 안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제하는 대신 이 말은 뭐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뭐해야? 해제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15번 임차인 어른 임대인 갑을 동의하지 않고 병에게 전대했다 갑은 임대차 해제하지 않은 경우 자 해제하지 않은 경우 고개 들고 하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렇지? 그런가? 끝 자 그럼 1번 보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얼과 병의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2번 병에 대하여 갑은 직접 자기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을에게 임차인에게 주라고 누구에게 주라고? 임차인 갑은 병을 불법 점유율을 이유로 차임에 가르마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제 안하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목적물의 멸신은 병의 고유과실을 한 걸지라도 어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다 1종의 무슨 과실적 성격이 있다? 무과실 1장은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 5번 동의 없이 한 얼의 전대차는 무엇이? 동의 없이 한 무슨 차로? 전대차는 동의 없이 한 얼의 무슨 차는? 전대차는 임차권의 해지 통고가 아니고 뭐다? 해지 청구 여러분 통고하고 청구하고 다르다 통고는 통고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된다 무슨 기간? 일정한 기간이 뭐해야 된다? 경과해야 한다 그럼 이런 해지 통고 사유는 1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2 임차인이 뭐? 파산 선고 무슨 선고? 파산 선고 이런 경우는 해지 통고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그런 것은 뭐 소멸 통고? 해지 통고라는 말을 쓴다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이거는 무슨 반? 윗반 했을 때는 뭐? 해지 통고라는 말 쓰면 안되고 뭐? 해지 그래서 통고가 붙으면 일정한 기간이 뭐해야 된다? 경과 자 그 다음 16분 갑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 그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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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돌고 임대인은 수순 유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수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안전배려나 무슨 배려? 안전배려나 또는 뭐 도난 방지하는 뭐 보호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무슨 적의무? 적극적 의무가 있지 안전배려나 도난 방지의 그런 적극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2번 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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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했죠? 비업 시업 시업 어느 거? 비업 시업 시업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빨리? 임차인 그런데 대규모 수순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의 한 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금방 이야기한 거 그거 비업 시업 시업 누가 책임지고 임차인 대규모 수순은 특약하더라도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 다음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 그걸 적극적 의무인데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의 그런 적극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17번 갑니다 일시 사용 무슨 사용? 일시 사용 아까 뭐 비용 몇 끼 2기 양도전대 금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시 사용에 인정되는 건 뭐밖에 없다? 기억 그 다음 18번 무엇이? 동의 없이 전대 무엇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무엇이?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소부문은 다시 뭐 건물의 소부문은 임대인의 무엇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8번에 5번 건물의 소부문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윗반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 다음이 19번 19번 임차인 어른 임대인 갑의 뭐를 얻어 동의 얻어 전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갑은 임차인에게도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누가에게도 전차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 전차인 그래서 어뢰에게도 차임직업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 권리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하면 권리는 누구? 비용 누구? 임차인 그 다음 병이 어뢰에게 차임을 지급했을지라도 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자 병은 무조건 차임 누구한테 줘야 된다? 갑에게 임대인 누구한테 지급을 한 걸 가지고 임차인의 지급을 한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임대인이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다음 합의로 종료해도 병의 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은 누구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갑에게 병은 누구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갑에게 그 다음 20번 안 해도 좋다 괜히 하면 머리만 굉장히 아픕니다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다음 21번 갑은 X 건물 1억과 을의 Y 토지 2억 교환하는 계약하면서 갑은 을에게 얼마 주기로 했다? 8천만 원 보충금 갑은 이익 받다 그치? 자기는 얼마짜리 받으면서 2억짜리 받으면서 얼마만 준다? 1억 8천 그치? 그럼 1번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을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교환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보충금 미지급도 뭐?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치?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무슨 제? 해제 할 수 있다? 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원상해보 건물은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행 그 다음 22번 갑니다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슨 금? 보증금 여러분 보증금은 나중에 종료시에 무슨 시에? 종료시에 누구한테 받을 거 임차인에게 받을 거 전부 다 어디에서 깔 수 있다? 보증금에서 깔 수 있다? 언제? 아까 종료시에는 다 깔 수 있고 그 다음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 임차인은 기간 중에는 뭐 중에는? 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뭐 하세요? 까세요 할 수 없고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지를 원인으로 1번 1번 뭐를 원인으로? 해지를 원인으로 하면 이건 종료다 뭐다? 종료 그럼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도 만약에 뭐 후에 종료 후 핵심 단어 뭐 후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형은 별도 의상표시 없이 당연히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종료 전에는 종료 전에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종료 전에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4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승금까지 전생금까지 등계한 경우는 깨끗과 깨끗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5번 근데 여러분 5번 무슨 이행? 동시행 이행을 무슨절 거절 하고 근데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뭐한다면 사용하면서 동시행 행사하는 경우 다시 뭐하면서 사용하면서 동시행 행사하는 경우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뭐한다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2번에는 1번 2번은 뭐 후에 종료시에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에는 당연히 안되고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자 그 다음 23번 아까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거 다시 뭐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뭐하는 거 경과되어야 되는 거 다시 뭐 통고하면 일정한 기간이 뭐하는 거 경과되어야 되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몇 개 세 개 1 임차인 파산 2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다시 1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2 임차인은 뭐 파산 3 해지권 유보 특약 무슨 권 유보 특약 해지권 유보 특약 그 세 개는 의사표시 후 일정한 기간이 뭐해야 경과해야 임대차 종료한다 다시 몇 개 세 개 1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권 유보 특약 3 임차인이 무슨 선고 파산 선고 그 세 개는 통고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그래서 그 23번 기간을 경과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 그럼 기간 경과해야 되는 것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무슨 시 즉시 자 그 다음 24번 여러분 1번 핵심 단어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독립성 하면 뭐 부속물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부속물은 동의 매수 무슨 수 동의 매수 비용은 그런 동의 매수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부속물 매수 가인규정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비용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무슨 이행 동시행 비용 무슨 건 유치권 다시 부속물 매수 무슨 이행 동시행 비용 무슨 건 유치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거 몇번 4번 그럼 만약에 비용 안준다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하고 해야 되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유괄 동의를 하는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빨리 동의 얻은 전대 하면 포인트 빨리 4개 동의 없이 전대 하면 뭐하는가 뭐하는가 괴롭히는거 이런게 생각나는데 그럼 선생 동의 얻은 전대 뭐가 내게야 이러면 안된다 임차인 임대인이잖아 그지 전대 했잖아요 무슨 차인 전차인 쓰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동의 얻었다 부속물 매수 누구한테 행사한다 임대인 그 다음에 차임 직업 업무 임대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차인은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 누구한테 임대인 임차인에게 직업을 하는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 주장 권리 권리는 뭐 비용 꼭 한다 필요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임차인 임대인 하면 안된다 그 다음에 또 또 자 요렇게 한 경우에 그럼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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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시킨 경우 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게 4개지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비용 임차인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 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지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무얼시전대 동의없이전대 무얼시 동의없이전대 갑 을 병 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계약은 유효 계약은 유효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 그지 차임 직업은 뭐 돈 주면서 권리 업무 주장 무슨 업무 주장 권리 업무 주장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업무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업무 그 다음에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진다 만약 동의 못 얻었다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진다 그지 나중에 누가 알았다 임대인이 알았다 임대인이 요거 요거 임차인에게는 무슨 판 윗판 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 천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인데 불법 점유인데 몇 부류로 나온다 두 부류 불법 점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 요거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해지 임차인에게 해지 안했다 뭐 안했다 해지 안했다 누구는 살아있다 빨리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아직까지 해지 안했을 때는 자신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그 다음에 임대인이 무슨 차인에게 임차인에게 뭐 했을 때 해지했을 때는 뭐 했을 때는 해지했을 때는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네 임차인은 권한이 없네 그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달라고 임대인 자신에게 임대인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차임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이거 해지했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있다 해지 안했다 무슨 배상이 없다 손해배상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걸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동의 없이 양도하면 전차인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냐면 누구 양수인 집어넣으면 돼 네 되겠습니까 네 그거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좀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주택임대차가 길거든 그래야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법 확실하게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면 되거든 결승하면 된다 안 됐나 안 된다 잠깐 쉬었다가 더 하고 마치 감사합니다.